배우 박은빈이 알로에 베라킹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박은빈은 전세계 180개국 수출 기업에서 대표 상품인 알로에 베라킹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국내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진행하는 첫 광고 캠페인인 만큼 대표 상품인 알로에 베라킹을 내세워 국내외로 많은 사랑을 받는 대세 배우 박은빈과 함께 대대적인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은빈이 보여줄 몽글몽글하고 기분 좋은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해 브랜드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은빈은 1996년 아동복 모델로 데뷔한 뒤 아역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아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은빈이 보여줄 몽글몽글하고 있습니다.